한글자막 by 한효정 위와 극율과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언제나 받아주셨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가 많지만 그보다 하나님의 사랑과 극율은 더 커서 저희들을 기다려주셨고 용서해주셨고 주의 선하심을 항상 베풀어주시는 총을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밤도 주셨고 때로는 아침도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약한 죄인임을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 구주가 오직 예수 크리스도이심을 다시 늘 깨닫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말씀을 다시 대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위로와 경고와 안위를 주시기 위하여 마침내 소망에 이르게 하시는 주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저희들이 이 시간에 대합니다 말씀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밝혀 주시옵소서 그 약속 위에 굳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크리스도의 인내 가운데로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다니엘서의 마지막 장 다니엘서 12장 1절로 4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때의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계곡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의 내 백성적 무릎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오른 데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공부한 다니엘서 11장 40절로 45절은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를 찌르리니 독방왕이 병고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리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들어가며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다니엘서 11장 40절에는 마지막 때라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이라는 마지막 때라는 여기에 강조가 되어 있고 마지막 때라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11장 1절부터 39절까지는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지막 때가 아닌 옛날 구약과 신약의 중간 시기 곧 교회사에 있어서 중간사에 해당하는 시기에 있었던 곧 시리아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괴롭히고 어떻게 마침내 그는 최후를 맞을 것인가 그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서 11장 40절로 45절까지는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로 말씀이 바뀌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신약시대의 인류 역사의 마지막 때 되어질 큰 전쟁에 관한 예언의 말씀을 저희들이 지난 시간에 공부했습니다 다니엘이 마지막 게시를 받은 다니엘서 11장은 바로 전쟁에 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바로 다니엘서 12장 1절 이하에는 적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인류 역사에 있어서 최후의 전쟁 마지막 전쟁으로 예언되어져 있는 이완계시록 16장 16절에 예언되어져 있는 암하겠던 전쟁으로 인한 환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다니엘 선지자에게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을 예언하시면서 그때의 주님이 재림하실 것이며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그 이름이 기록된 모든 자가 부활의 영광에 참미하고 구원의 완성 육체와 영혼의 완전한 구원의 완성이 그때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언해 주신 것입니다 이 마지막 전쟁은 다시 말씀드리면 암하겠던 전쟁은 중동 이스라엘 그리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여 격렬하게 전 세계가 이 전쟁에 참여하게 되는 이런 전쟁이 일어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미가엘 천사장을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호위하시고 그리고 지켜주시고 안위하여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시면서 이때에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었던 큰 환란이 일어날 것이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을 얻게 되리라고 말씀하시면서 단일서 12장 2절에는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주 안에서 먼저 부르심을 받고 그 육체는 땅에 묻혀 티끌로 돌아간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때 많이 깨어서 주님 오실 때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여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그리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악인의 부활을 가리킵니다 이것을 가리켜 첫째 부활이 아닌 악인의 부활을 둘째 부활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시고 있지요 그때 지휘에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별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오른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피출이라고 단일서 12장 2절에 말씀드려 있습니다 곧 끝날의 마지막 때에 저크리스로 인한 마지막 전쟁이 일어나게 될 때에 그때 주님께서 오실 것이고 자는 자 중에 티끌 가운데 누워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부활 사건이 우리의 소망인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전쟁이 끊임없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것임을 성경이 예언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공부한 다니엘서 9장 26절에도 70일의 개시를 말씀하시면서 또 전쟁이 끝까지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어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어느 학자의 말과 같이 전쟁의 역사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일으킨 모든 문화와 문명은 전쟁 문화라고 일컬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아담 하와가 타락한 이후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의 가족 중에서 가인이 아베를 들에서 죽이는 이런 싸움이 시작된 이래로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연속이었다 그래서 하바드 대학의 킹슬라이트 박사라는 분은 그가 쓴 논문 가운데서 이제까지 인간의 역사 중에서 전쟁이 없었던 역사는 100년에서 150년에 불과한 세월뿐이었다고 그는 그의 논문에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타락한 이후 에덴에서 추방된 이후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노래 최초의 시가 전쟁 시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보시겠습니다 장세기 4장 23절입니다 인간이 타락한 이후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노래 최초의 시가 전쟁 시입니다 장세기 4장 23절부터 24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장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의 1위로다 하였더라 하나님은 한 여자와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창조하셔서 한 가정을 이루게 하셨지만 여기 23절에 보면 벌써 일부 다처 주위에 가정이 파괴되고 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다와 실라여 내 말을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장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싸움과 전쟁과 피 흘리는 역사를 노래한 것이 인간이 타락한 이후 최초의 성경에 기록된 시요 노래인 것입니다 전쟁 시입니다 전쟁은 근본적으로 죄악이고 전쟁은 근본적으로 재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전쟁들을 허락하시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특별히 우리 한국 민족은 수많은 전쟁을 직접 목격했고 경험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전쟁을 허락하시는가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세 가지로 하나님이 전쟁을 허락하시는 이유와 목적을 찾아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악인을 심판하시기 위한 목적으로 전쟁을 허락하십니다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심판하셨습니다 인류 역사 지금부터 멀지 않는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도 히틀러가 전쟁을 통해서 심판을 받았고 무솔리니가 그랬고 그리고 한국을 조선을 곧 괴롭혔던 일본 군국주의가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전쟁을 허락하시는 그 목적은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이루는 도구로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허락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인류 문화는 동에서 서로 그리고 남에서 북으로 서로 이렇게 교류가 이루어지게 되고 때로는 하나님의 복음이 철의 장막도 죽의 장막도 전쟁을 통해서 걷어내시고 헐어버리시고 복음이 전파되는 도구로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사용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전쟁은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이루어드리는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런 전쟁을 일으키시는 것이 아니지만 악한 자들이 일어나서 전쟁을 일으킬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그분의 섭리와 그분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도구로 사용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전쟁이 일어난 것을 허락하시는 목적은 성도들에게 경고를 주시고 경각심을 주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시기 위해서 전쟁이 없는 싸움이 없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두시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쟁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장차 역사적으로 실현될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한 유옵으로 기옵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그 약속이 역사적으로 실현되기까지에 우리가 거쳐야 할 역사적인 과정에 대해서도 자세히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라고 아모스 3장 7절에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하시려는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미리 보여주시지 아니하시고는 아무 일도 이루시지 않으신다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라고 아모스 3장 7절에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동과 고무라를 심판하실 때도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아브라함에게 나의 하려는 일을 나의 종 선지자인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다 미리 말씀하시고 그대로 말씀하신 대로 보여주신 대로 예언하신 대로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0장 7절에는 일곱째 전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리라고 하나님은 즉흥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기까지 어떤 역사적인 과정을 우리가 거친 후에 그것이 이루어질 것인가를 그 종 선지자들에게 다 미리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그대로 일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마지막 예루살렘에서 감남산에 오르시고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긴 대화를 나누셨는데 그 대화를 가리켜 성경학자들은 감남산의 대화라고 읽고 있습니다 이 감남산의 대화 중에서 제자들은 세 가지를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첫째는 주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 때가 이르면 돌 위에 돌 하나도 이렇게 겹치지 아니하고 다 헐어지고 무너뜨려 오르고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전 세계에 흩어지리라고 약속하셨는데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자기까지 짓밟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는 어떤 징조가 있을 것입니까 이것이 제자들이 물은 첫 번째 감남산에서 물은 질문의 내용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두 번째 다시 오시리라고 약속하셨는데 언제 오십니까 그때는 어떤 징조가 있을 것입니까 세 번째 마지막 질문은 이 세상 끝이 이르러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터인데 이 세상 끝은 종말은 언제입니까 이 세상 끝에 있을 징조는 무엇입니까 이 세 가지 심각한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감남산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의 이 심각한 질문을 받으시고 대답해 주신 것이 감남산의 대화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21장, 마가복음 13장의 대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감남산의 대화를 통해서 주의 제림과 그분의 제림으로 말미암아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가 아주 가까워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수님께서는 결정적인 역사적 사건으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너희가 안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룬 줄 알라 무화과나무는 겨울이 되면 잎을 다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빈 가지를 가지고 있다가 이제 봄이 되면 가지가 연하여지고 그리고 푸른 잎사귀를 내면 이제 곧 여름이 가까운다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인데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을 보고든 인자가 문 앞에 곧 가까이 그의 재림이 임박한 줄을 알라고 역사적인 실증 개시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예언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전쟁을 통해서 역사적으로 실현되었습니다 본래 단일 민족이었던 이스라엘은 솔로몬 왕이 죽은 후 그의 아들 르호보암 왕 때에 여로보암이 반란을 일으킴으로 남북으로 품열되었습니다 이 중 북한국인 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BC 722년에 먼저 멸망당했고 그 후 남한국 유다도 바벨론의 너브가네살왕의 세 차례에 걸친 침략을 통해서 성전은 불타버리고 그리고 많은 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던 것이고 예루살렘은 황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후 바벨론에서의 70년의 포로 생활에서 다시 고오레스 왕의 칭령을 통해서 죄송합니다 고오레스 왕의 조서를 통해서 유다에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했지만 이스라엘은 독립하지 못했고 계속해서 메대와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았고 그리고 헬라 제국의 지배를 받았고 헬라를 멸망시킨 로마의 지배를 받다가 AD 66년 갈릴리에서 일어난 제1차 유다 반란을 통해서 로마 제국에 의해서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버리고 그리고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살아남은 사람은 포로로 잡히고 전 세계로 디아스포라 된 이후로 나라 없는 민족으로 흩어져서 전 세계에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때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가난한 땅 팔레스티인으로 다시 돌아와 민족국가를 재건하고 회복하였던 1948년 5월 14일 독립하였던 이 이스라엘의 회복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는 주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증거인데 이 이스라엘의 회복은 전쟁을 통해서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성취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 예언이 성취되었는가 하면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이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세계 열방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은 세상 어느 곳에 가든지 발붙일 곳이 없었습니다 중세기의 캐토릭을 통해서 유럽에서 많은 핍박을 받았고 러시아에서는 말할 수 없는 고초와 박해와 유대인들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19세기 말에 일어난 안티세미티즘, 반유대주의 이 유대인 박해 운동은 마치 뿌리 깊이 뿌려진 씨앗과 같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유대인을 미워하는 마음이 깊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한 예로 영국의 대문어로 알려진 섹스피어의 작품 중에 베니스의 상인이라는 작품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섹스피어가 이 베니스의 상인이라는 이 유명한 작품을 쓸 당시에 영국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이미 다 추방당해서 다 쫓겨난 이후에 섹스피어는 이 작품을 썼습니다 안티세미티즘이 얼마나 사람들 마음속에 뿌리 박혀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한 예가 이미 영국에서 모든 유대인들을 다 추방시킨 다음에 이 작품을 썼다는 데서 우리는 그 한 예를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시 유럽인들의 안티세미티즘이 반유대주의 사상이 점점 강해짐에 따라서 성경 예언의 말씀은 에스겔서 36장에 예언된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와 같았던 유대인들에게는 시온으로 돌아가 민족국가를 재건하지 아니하고는 세상에서 발을 붙이고 더 이상은 살 곳이 없다는 자각심을 유대인들에게 일으키게 하여서 시온운동을 일으키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각성운동이 일어나서 시온이즘 운동으로 확대되어 이스라엘의 건국의 아버지라고 불리웠던 데오도로 헤르철이 그 블란서 군부에서 일어난 드레퍼스 사건을 목격한 이후에 그는 스위스 바하젤에서 1897년 8월의 1차 시온 대회를 개최하였던 것입니다 이 운동이 결실을 보게 되는 것은 제1차 세계대전을 통해서였습니다 세계 제1차 대전이 유럽에서 일어났을 때 이 전쟁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시온으로 팔레스타인 땅으로 가난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1917년 세계 제1차 대전이 일어났을 때 당시 영국에 거주하고 있었던 화학자 중에 유대인이었던 와이즈만 박사라는 분이 인류 역사 최초로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했습니다 그래서 영국이 결정적으로 제1차 세계대전에서 승리를 할 수 있도록 유대인이었던 와이즈만 박사가 발명한 다이너마이트가 큰 역할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 수상이 와이즈만에게 이 공로를 치여하면서 당신에게 소원이 있다면 그것을 말하면 우리가 도와주겠다고 들어주겠다고 물었을 때 그는 나는 유대인으로 내 조상의 약속의 땅을 회복되어 그곳에 돌아가 살기를 원한다는 그의 소원을 영국 중부가 듣고 어떻게든 좀 도와주려고 유명한 발포 선언이라는 것을 영국에서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시운으로 돌아가 민족국가를 세우도록 그렇게 해도 좋다는 이것이 유명한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 나온 발포 선언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영국이 이 발포 선언을 하게 된 또 하나의 계기는 바로 유럽의 큰 유대계 재벌인 로스 차일드가의 경제적인 지원을 얻기 위해서 제1차 세계대전을 통한 경제적인 지원을 얻기 위해서 유대인의 팔레스틴 기국 및 국가 창설하는 일을 영국 정부가 지원하겠다는 그런 발포 선언을 통해서 약속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영국의 발포 선언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 유대인들이 독립할 수 있도록 시운으로 돌아갈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 유엔에서는 이 복잡한 팔레스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팔레스틴 땅에 팔레스틴 아랍 민족국가와 유대인 민족국가 이 두 국가가 팔레스틴 땅을 분할해서 나누어서 창설하는 것을 유엔이 결의하였을 때 불행하기도 팔레스틴 아랍 사람들은 유대인과 같은 땅에서 나라를 세울 수 없다고 거절하였으나 바로 유대인들은 이 유엔의 결의를 환영하고 받아들여서 즉시 1948년 5월 14일 민족국가의 회복을 이스라엘의 독립을 전 세계에 선언하였고 그리고 1949년 유엔에 이스라엘은 가입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흩어진 때로부터 1900년이라는 장구한 시간이 흐른 이후에도 단일 민족으로서의 동질성과 선민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유대인들의 민족국가를 다시 회복하였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이며 20세기의 기적이라고 불리워지는 놀랄만한 그러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발포 선언이라는 팔레스타인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고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유엔의 결의에 따라 이스라엘은 약 1900년 만에 성경의 예언대로 에스골골짜기의 마른 뼈와 같은 그들이 하나님의 신이 저들에게 임하심해 저의 뼈가 함께 붓고 또 신경이 붓고 살이 붓고 그래서 큰 군대를 이루게 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여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후 1967년 우리가 잘 기억하는 대로 6.1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동예루살렘을 회복하였고 그래서 수도를 텔라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영원한 이스라엘의 수도로 선포하였고 그리고 옛날 구약시대의 사마리아 지방과 유다 지방을 그들은 다시 회복하고 점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전쟁을 허락하시는 목적 중에 하나가 성도들에게 이 전쟁을 통해서 경고하시며 깨어 기도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각성시키시고 불타 없어지고 지나갈 세상에 집착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전쟁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깨우침을 주시는 목적으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다니엘서 12장 1절로 돌아갑니다 그때의 마지막 그때의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계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의 내 백성 중 부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어느 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냐 사람들이 지식이 많아지고 빨리 왕래하게 될 때 인류의 기술 문명이 최고도로 발달한 때가 마지막 때가 될 것이다 이런 예언의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그때의 또 환란이 있으리니 도대체 환란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환란의 정의부터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환란은 성도가 이 죄악 많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믿음을 지켜 살려고 할 때에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대적 혹은 밖에 외부적에서 우리에게 주는 시련 이 두 가지를 가르쳐서 우리가 믿음을 지켜 죄악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려고 할 때 그때 우리가 경험하는 내적이고 외적인 시련을 가리켜서 환란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환란과 우리가 구별되어야 할 것은 내가 잘못해서 내가 실수해서 내가 범죄함으로 받게 되는 시련 그것은 환란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의 허물과 죄와 잘못으로 겪게 되는 것이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환란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을 지켜 나가려고 할 때에 우리의 믿음을 파괴시키려고 하는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 그리고 외부로부터 우리에게 다가오는 압력, 억압, 비난, 조소 이런 것들을 환란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환란과 하나님의 진노와는 결정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진노는 하나님의 진노는 불신자들을 향해서 그리고 사단과 사단에게 연합된 사단에게 속한 자들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지 않습니다 환란은 성도가 죄악 세상에서 믿음을 지켜나가려고 할 때에 오는 우리 안과 밖에서 우리를 진노르는 그런 대적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에 보면 사도 요한도 환란을 당했다고 요한계시록 1장 9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 요한은 너의 형제여 예수의 환란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그때 주의 날에 나팔소리 같은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은 이 게시를 그가 본 것을 요한계시록에 기록하게 되었다고 왜 그가 반모섬에 있게 되었느냐 나는 예수의 환란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다가 이 게시를 받았다고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는 믿음을 지켜 세상에서 살려고 하면 안과 밖으로부터 오는 환란을 당할 수밖에 없다고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이겼으니 너희도 이기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린 성경을 통해서 구약시대의 성도들과 신약시대의 성도들이 이런 환란을 당할 때에 무엇을 가지고 저들은 이 환란을 이길 수 있었는가 우리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시간 때문에 제가 성경은 찾아보질 않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욕기서 욕같이 세상에서 환란을 하나님 앞에 순전한 믿음을 지키려고 하다가 그가 경험한 환란은 내적인 환란 외적인 환란 아마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극심한 환란을 당한 성도의 표가 욕일 것입니다 욕은 이런 환란을 당할 때에 그가 무엇으로 이 환란과 고난을 믿음으로 싸워 이길 수 있었는가를 그의 소망을 욕기서 19장 25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나의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입니다 그분이 오실 것입니다 그가 오시면 내가 이 가죽 이 육체가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알기에 나는 내 믿음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욕기서 19장 25절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부활의 영광의 소망을 구약시대의 성도들도 이미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주와 함께 영원히 함께 살 소망을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빌리포서 3장 10절 이하에 그가 가진 최대의 소망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그가 겪은 모든 환란 마치 살 소망까지 다 끊어지고 안과 밖으로 우겨 쌓인 바다의 우염과 강의 우염과 강도의 우염과 동족의 우염과 죽음의 우염과 굶주림의 우염과 모든 목마름의 우염과 이 모든 환란과 우염 가운데서도 나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본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느니 사도 바울이 가졌던 최대의 소망은 부활의 소망 그리고 부활에 이어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때문에 그는 그 모든 환란에서 넉넉히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그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고 선한 싸움을 다 싸웠고 믿음을 지킬 수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4등전 14장 16절에서는 아그리빠 왕 앞에서 그는 자기의 신앙을 증언하고 변호할 때에 이스라엘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대하였던 바 그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합니다 이것을 인하여 나도 하나님과 사람을 대신하여 항상 양심의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느라 구약시대의 모든 성도들이 가졌던 최대의 소망 그 부활의 소망 그것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소망 때문에 나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꼬리낌이 없이 살려고 지금까지 해를 써왔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신앙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쇠사슬에 묶임바되어 오늘날 당신들 앞에서 신문을 받는 이유가 있다면 나는 죽은 자의 부활 때문에 죽은 자의 부활이 반드시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날에 나도 부활할 것을 믿기에 내가 쇠사슬에 메이는 데까지 여기 당신들 앞에서 신문을 받는 이유는 그 소망 때문입니다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의 250년간의 무서운 핍박과 환란 속에서 초대계의 성도들은 지하 동굴 속에서 카타콤에서 태어나고 거기서 일생을 보내는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그들은 지켰음을 역사는 증언해 주고 있고 그들은 이 소망 때문에 세상의 즐거움 때문에 주를 부인하지 않고 믿음을 지킴으로 저들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을 가졌다고 성경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에는 죽은 자 중에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 영광의 부활에 참여할 자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악인의 부활 부끄러운 부활도 경험할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두 종류의 부활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5장 28절에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있나니 생명의 부활로 나올 자가 있고 심판의 부활로 나올 자가 있다 그래서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고 악인의 부활에 부끄러운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인데 첫째 부활을 가리켜 생명의 부활 성도들의 부활 영생의 부활 생명의 부활이라고 읽었고 이 첫째 부활은 성도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고 그리고 오랜 시간 후에 두 번째 부활 사건이 있을 것인데 그것을 악인의 부활 심판의 부활 부끄러운 부활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영광의 부활 사건이 있기 전에 마지막 때에 전쟁이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시고 있고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마태곰 24장에는 예수님께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곧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고척 크리스도가 7년 계약을 맺고 평화조약을 맺고 전 3년 반에는 1260일 동안에는 자유롭게 재건될 성전에서 유대인들이 모세율법을 쫓아 짐승의 희생제사를 드리도록 허락하지만 후 3년이 되면 42달 동안 제사를 금지시키고 자기의 우상을 예루살렘 성전에 세우고 자기가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면서 자기에게 경배를 강요하는 것을 보고든 다니엘서를 읽는 자는 깨달을 진정 다니엘서를 공부한 우리는 깨달을 진정 우리가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머물게 하실지 아닐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런 것을 보고든 다니엘서를 읽고 공부한 사람은 깨달을 수 있게 되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는 그때의 큰 환란이 있겠으므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으리라 하시면서 이런 극심한 환란 가운데에 구원받을 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인가 다니엘서 12장 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물은 내 백성족 책에 기록된 모든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 이 책이 무슨 책일까요 생명책이죠 생명책이죠 모세도 자기의 백성이 금송아지를 우상을 세우고 춤추며 경비하는 것을 보고 자기 백성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신의 산 밑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제하시고 이 백성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추레역기 32장 3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내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죄를 무서워한다는 경고를 성경은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성경은 두 종류의 책이 하늘에 보관되어 있는데 하나는 예수 믿고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에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주를 시인한 자들의 이름이 적혀져 있는 생명책이 있고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율법대로 행위대로 양심의 법대로 그들이 행한 모든 행위가 기록된 행위의 책이 또 한 권의 책이 하늘에 보관되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말락에서 3장 16절에는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유하는 자들이 서로 만나서 피자의 대화를 나누면서 저들이 말하는 대화를 여호와께서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유하는 자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생명체계 그들의 대화를 기록하셨다는 말씀이 말락에서 3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경유하는 자들이 피자 만나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이런 말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으시고 그것도 다 하늘의 생명체계 기록하셨다고 우리에게 상 주시려고 그날의 위로와 영광을 주시려고 다 기록하셨다고 말락에서 3장 16절부터 18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생명체계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게 되리라고 요한계시록 2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복적은 우리를 땅에서 구원하시고 우리가 영원한 부활과 구원을 얻기까지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영원히 줄이지도 아니하는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영광 영생의 복을 주시기 위에서 오셨다고 성경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마라나다 그가 가까이 오실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방을 바라보아도 시운한 것이 없고 우리에게 소망을 가져다 주는 것이 하나도 없는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생수와 같은 영원한 부활의 소망 영생의 소망을 확실하게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통해서 다시 확인시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다니엘 선지자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나라와 그 영광에 능히 넉넉히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이 서로 만날 때마다 피차의 여호와를 경애하는 대화를 나누어 그 대화가 하늘의 생명체계 기록될 수 있도록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을 지도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